지금 타산은 다 나오는데 여기가 안 나왔다. 손해보험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아니 약관에 뭐뭐뭐는 보상했다는 그런 내용이 어딨냐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속해요. 왜 속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피부질환이나 등 이런 부분의 미용 목적이에요. 이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된 치료 목적이라고요.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티눈이라 저한테 나와있냐고요? 티눈, 티눈이라 안 나와 있어서. 그 그거에 합당한 근거자료를 얘기하시라고요. 와 진짜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정말 개수작을 많이 핀다. 안녕하세요. 저 보험학입니다. 오늘은 두고 M사와 S사의 보상까지건이나 싸워서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안 싸우면 얘들이 혹은 줄 알고 또 보험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좀 언성을 높여서 일부러 좀 나 화났다. 그래서 내가 악성 민원은 아니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명령을 명분과 권한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발바닥 티눈으로 질병 수습에서 보험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유치하게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못 준다. 혹은 S생명과 같이 주근깨, 피부질환, 미용 목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등에 대한 포괄적 의미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 티눈은요 사막이나 죽은깨보다 그런 미용이 아니고 정말 통증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면서 정말 치료 목적으로 그리고 메스나 레이저나 냉동치료 정말 아프잖아요. 이렇게 해서 발바닥 티눈을 어렵게 힘들게 해서 신의료기술 혹은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된다고 웬만한 보험회사들이 인정을 해주고 보험금이 나고 있는데요. 이 대기업 두 곳에서 보험금을 요즘에 잘 안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 보험왕이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가 직원이랑 한번 서로 얘기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 보험왕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함께 한번 들어가 볼까요? 휘르륵 뿅 어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발바닥 티눈 때문에 고객분 예 뭐 법원 판례 어쩌저쩌고 하면서 1일성밖에 안 준다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드렸는데 여태까지 나왔는데 뭐 1일성밖에 안 줬다고 그랬다면서요. 어 네 근번에는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 당사 지침은 어 여 보상이 안 되는 게 맞으시고 기존에 한번 나왔던 이력도 있고 어 한 번에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워서 금번에 1일성으로 지금 도와드린다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어 일단은요. 그 제가 두 가지 부분에서 반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이제 보험업계 20년 동안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메르츠화제 발바닥 티눈으로 이분 말고 계속 보험금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만 1일성이고 다른 사람은 계속 나오는지 왜 차별을 하는지 다른 사람도 계속 나오지 않고 현재 지침은 동일이에요. 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나중에 뭐 법정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도 그거를 아 왜냐면 계속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왜냐면 잠시만요. 일단은 법적으로 해도 저희가 그 여러가지 그 다른 사람 보험금 받은 사람이 있구요.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내드릴 거구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태까지 잘 나왔다고 왜 안나와요? 이게 웃긴다. 아이야이 처음부터 안나왔으면 안나왔지. 이게 그 대법원 판례가 생겼어요. 기존에 아 지금 맥주XX가 지금 그 이것 때문에 저희 고객들이 많이 싸워서 제가 다 받아줬어요.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뭔지 아는데요.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제가 그거 보내드려볼까요?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 왜 대법원 판례 저도 받았어요. 그건요. 그 고객이 많이 청구해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수술의 정의에는 적합이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왜 안나오는지 전 모르겠는데요. 국민신문고나 금융감독원이나 올리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불평등하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사람만 보험금 안 주는지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발바닥 티눈이 수술의 정의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몇 천번인가 몇반번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역선택이고 보험 사기 조장해서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보험금을 지금 받은 뭐야 이게 수술의 정의에 적합이 된다고 그런 판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니 판례가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아 제기되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이제 저 1분이면 끝나요. 제기 들어보고 제가 들을게요. 먼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무조건 안 주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왔으면? 그러면은 변호사나 검사는 왜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다 그렇게 나왔으면은 법적으로 해서 다 그렇게 나오게 해요? 변호사 검사가 필요가 없죠. 대법원 판례가 한번 그렇게 나왔으면 대법원 판례가 순수한 판례도 있다니까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일단 저희는 당사 지침으로 안내드리는 게 맞고요. 설계사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전달 드릴 거예요. 성함이 역시 어떻게 되세요? 아니 저 성함이 필요 없고 그냥 그 계약자한테 그 계약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1일성은 동의서 이거 못 써준다고 얘기하세요. 아니 못 써준다고 얘기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도 전달 드릴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반협박이에요 이게? 반협박도 아니고 1일성은 동의서 써주면 주겠다 안 써주면 안 주겠다. 제가 TV 신문고에 올려볼까요? 지금 이런 게 어디 있어. 협박도 아니고 요즘에요. 요즘에 XX가 엄청 안 나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너무 심하니까 그렇죠. 너무 심하니까 지금 제가 XX까지 보상까지 거냐 제가 보상까지 거냐 몇 번이나 싸웠는데 맨날 싸워. 보상까지 거냐. 싸우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설계차님이랑 싸우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내용 전달 드린다고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설계사님? 물론 담당자가 월급쟁이니까 힘이 없겠죠. 위에서 깔아야 되면 까야 되니까 저도 알아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면 제가 내용 전달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왜 자꾸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안 된다고 그랬나요? 내용 전달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설계사님?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주면 되는데 설계차님 지금 알고 계신다면서요 저희 지침 그러니까 맘대로 줄 수 있는 입장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요 이분은 내가 아니까 이렇게 한 거지 모르는 사람이면 눈앞에서 코에 코베이잖아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침 아신다면서요 보험료는 따박따박 지금 나가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내용 전달 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설계사님. 오늘 끝났으니까 월날 연락 주세요. 월날 연락 주시고 또 동의서 이런 거 얘기하면 저는 개박살날 거예요. 진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싸우면 보상까지고 맨날 미X야 어떻게 되세요 설계사님? 아 그 제가 왜 필요한데요? 그래야 저도 내용을 전달 드리죠. 아니 그냥 계약자가 한다고 그냥 계약자가 그랬다고 하세요. 지금 어차피 어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전화 드릴게요. 저 지금 이거 한 거 다 녹취놨어요. 저희도 녹취들고 있어요 설계사님 영상까지 찍고 있습니다. TV 다 올릴 거예요. 안 주면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M사 뿐만 아니고 나머지 보험사가 안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물론 주는 회사도 있는데요. 일단은 발바닥 티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특히 보험금 손해율이 높은 M사 특히 S사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약관이 똑같은데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정말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선량한 심의 그리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저 보험왕은 어쨌든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들 예 저는 발바닥 티눈으로 인해서 수수비를 지금 부지급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던 담당 F씨입니다. 수술의 정의가 아니다 아니면 뭐 피부 미용이다 하고 수술의 정의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수술의 정의는 맞고요. 네 그리고 수술의 정의에 안 맞는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대법원 판례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피부질환? 지금 그거 가지고 말도 안 되게 지금 딴지 걸고 있는데요. 예 저도 원래 성격이 좀 이렇게 돌직구라 죄송해요. 기분 안 좋았다면 원래 막말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니 지금 타사는 다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왔다. 손해보험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데 왜 사XX만 안 나오죠? 맨날 자칭 1등 1등 보험 잘 나온다고 해놓고서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다른 보험사에서 나왔다 그래서 저희가 안 나온 안 이제 저희가 안 나가는 거랑 다른 보험사에서 나가는 거 관계가 없고요. 예 맞아요. 약간은 똑같지만 네. 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급을 지급을 안 해줄 건가요? 아니면 저희는 모든 조치를 다 할 테니까 아 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고객님 통해서 우선은 저는 전달드리면은 제 역할은 끝난 거고 거기서 제가 더 해드릴 게 없어요. 아니 대법원 판례에 이거 나왔다고 그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뭐 변호사 검사는 없는 건가요? 그럼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은 저희가 대법원 판례도 수술의 정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순수한 사례도 있어요. 저 수술... 저 죄송한데 저 수술의 정의가 안 맞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수술을 맞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 맞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보장 대상 질병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 혹시 담당자님 몇 년 일했죠? 저는 20년 일하였는데요. 지금 몇 년 일하였어요? 유치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될 의무도 없고 아니 저 담당... 저는 그 여자마 고객한테 전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님한테 제가 몇 년 일했는지 전달드리는 건... 아니 그 몇 년은 하는 게 아니고요. 보험금이 보상하지 않는 손에 발바닥 티눈이 있나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저 지금 작성자 불이익 원칙 말씀해주셨는데... 예 애매모호한 경우... 그럼 이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하... 여기에요. 티눈이란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저는... 정확히 안 나와 있죠. 근데 제 말씀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네 말씀하세요. 네네. 요게 등이라고 등피부질환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요거에 대해서 등피부질환이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자의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당연히. 네? 지금 사장님께서 가족들이 많이 발바닥 티면 보험청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저 죄송한데... 가족이랑 요거... 저는 엮고 싶진 않은데... 엮더라도... 가족이랑 관계가 전혀 없어요. 아, 중요한 건요... 여보세요. 네네. 사장님... 지금... 등이 아니고요. 지금 메르치는 모럴 리스크 때문에 안 준다고 그러고 지금 원래 타사는 수술의 정의에 포함해서 다 나와요. 근데 삼성 생명만 지금 대기업이고 1등이다. 그러면서 지금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 타사... 타사 보험사는 바보 멍충이에요? 그러면은? 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수술의 정의에 안 맞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등 때문에... 등에 그러면은... 이게 뭐가... 아니요. 저 지금...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 전에 등이라면서요. 네요. 방금 전에 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드릴 수 없는 근거가... 수술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수술은 해당이 되세요. 수술의 정의에 맞아요. 맞아요. 그거 지급하면 좋죠. 수습인데. 보장 대상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약관에 뭐뭐뭐를 보상했다는 그런 내용이 어딨냐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 외에는 다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하지 않는 손에 속해요. 왜 속하는데요. 이게 우리...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피부 질환이나 등 이런 부분의 미용 목적이에요. 이거는 의료보험 적용이 된 치료 목적이라고요. 관련해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의료 목적이든 미용 목적이든 관계없이 요건 보상 대상 질병이 아니에요.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티눈이랑 정확히 나와 있냐고요. 티눈... 티눈이라고 안 나와 있어서... 안 나오 있네. 말이에요. 방구예요. 지금... 서로 바쁜데 장난치냐고요. 말장난하냐고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 저 계속 통화할 수가 없거든요. 하... 지금 저도 녹취하고 있고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선생님. 금융 감독으로 바로 올릴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어차피 해봤자... 저도 똑같이 녹취 되고 있고... 예, 알고 있어요. 네, 네네. 예, 근데 저는 혐오스란 발언 안 했고 저는 왜 안 나가는지 그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지금.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드렸고... 아니, 피부... 티눈이 보상 안 되는 내용이 없다고요, 그 문구가. 자꾸 꽤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계속 소리 지르면서 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원래 톤이 이래요. 사장님. 저는 원래 톤이 이래요. 저는 그리고 피보험자 본인분한테 요거를 설명할 일무가 있지. 설계사님한테 설명할 일무가 없어요. 피보험자나 계약자들 누구한테 가입을 하는 거죠? 저희한테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뭐라고 돼 있어요? 약간의 뭐라고 돼 있는데? 아, 읽어보세요. 설명한 일무가 없어요. 아, 그거 말고 약관... 아니, 피보험자 계약자는... 깨약할 때 약관을 어떻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담당 설계사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근데 뭐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계속해서 저는 통화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보상하지 안 됐다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 그거에 합당한 근거 자료를 얘기하시라고요. 아,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저는. 아니, 티눈이 안 나온다면서... 근데 티눈이 안 나온다는 내용이 없는데... 뭔 소리예요? 티눈이 안 나오는 거는... 그, 제가 이전... 설계사분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이거 관련해서 맨칭 안내면 나가니까... 그걸로 한번 통해서 확인하세요. 이거 저거 더 이상 말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티눈은... 티눈은... 거기 정확하게 얘기 없는데... 지금 등 때문에 떠밀려주고 안 돼요? 그러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요. 아유, 진짜...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럼 여기서 누가 가입하나요? 그리고 그러면은... 바보 병신이에요? 아유, 진짜... 지금 사장님에게 얘기해봤자 대화가 안 되니까... 저 한 번만 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더 이상 통화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더 이상 계속 통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 예. 아니요, 끊어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저 금융감독 거기서 그냥 다 얘기해요. 서로... 이런 식으로 보험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S생명에서는 참 어이없게 또 이게 우리 사마귀, 그 다음에 미용복정, 피부질환 등 이런 걸로 지금 등으로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M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례를 들으면서 말도 안 되게 보험금을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여기 S생명에서는 이게 미용목적이다. 이 등에 티눈이나 여러 개의 한축적 의미가 있다. 그 등에 한축적 의미가 있으면 제가 보상가직원이나 박민정에서 싸운 것처럼 피부암이 걸렸어요. 그럼 이것도 피부... 어? 뭐 등에 속하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진짜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정말 개수작을 많이 핍니다. 저 보험왕은 영업 파트에 있어서 보다 신선하고 좋은 상품들 많이 올려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보상가 직원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물론 영업 파트는 영업을 해야 뭐 급여를 받고 보상가 직원들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줘야 이제 인센티브가 받지만 서로 마찰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 보험왕은 무조건 싸워가지고 받아들일 거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보완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저 보험왕한테 많은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ak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